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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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보다 잘 안 들어가서 당황했고요. 이런 기회가 있어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더 응원할 맛이 생길 것 같아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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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02년에 월드컵 보고 정말 축구를 너무 좋아하게 돼서 지금도 축구를 취미로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열심히 해서 어린 애들이, 어린 친구들한테 축구가 재밌다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계기였으면 좋겠습니다. 부상도 많이 생기셔서 조금 어려운 상황으로 아는데 끝까지 좀 저희들이 응원할 테니까 힘내셔서 좋은 성적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정말 저희 신경상 갈 수 있으니까 화이팅했으면 좋겠어요. 아무리 좀 센 동작이라고 해도 이길 수 있거든요. 네. 화이팅. 화이팅. 우리 모두 손에 손을 잡고 승리의 노래를 부른다 일곱 번 넘어져도 또다시 일어서서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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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